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 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귀찮아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한다고 좀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직원을 바깥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거기에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예쁜 여자가 안 보여 예쁜 여자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서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심의위에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리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에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하수용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미사 딱 시작하면 문 딱 잠궜어요 미사 시작하면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 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셨어요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때인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 하면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기 저기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신부 때 이렇게 보면 판공성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만 4천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해에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에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막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내가 평창에 성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 김창님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망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이 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자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실 것 같아 하고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밤 12시 해야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교구청에서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하고 신부님이 말했던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야 너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아이고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저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돼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 번 마주치라고 신부는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 해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야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해갖고 예수님 성탄 맞이해갖고 빠하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하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 넓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핸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 하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있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냐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받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다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그런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대학에 가서 간호대학 수돗된 걸 보고 내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겨완끼 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천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째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 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느냐 하면 너무 놀랬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천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게 여기가 집교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의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천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신학교를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연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인데 24살인가 6살에 그런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주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질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몸 안에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나 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의 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핸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뿌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에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대인 분들 막 누가 내역을 해 그럼 뭐라고 해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역을 해 내가 이놈을 뽐떼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 원 7천 원이니까 한 7만 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핸대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서 폐가 불러서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겠다고 세 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세하게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플 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세 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세 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세 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막심골드 150원이야 스틱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호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을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을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갚게요 돈 못 갚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숭무기 쓰면서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 주더래 더 얹어 주길래 아니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라고 그런다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다 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잇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잇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했죠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요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는 혼자 쭉 살은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이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서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대는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 9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렀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려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줬어요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차칵 난 70대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천 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천 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거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뭐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으면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에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에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늘 그분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요즘 대리님 때 우리 직원들 많이 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많이 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60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 하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되어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카에서 성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 신부,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토니오 신부, 여러 신부들 또 내가 글라라 여러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러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딱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는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 오늘 하루 밥 새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륙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 내가 갖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운 거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별로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성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바오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바오로 보통뿐이 아니야 사도바오로가 30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우라 사우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성교 2차 성교 3차 성교 4차 성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서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 여기에 대학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 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하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눌르면 맨날 요새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신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5%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원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지금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 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꼭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 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두 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 번 물어보세요 두 번 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 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백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일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백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못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뻐 날뛰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대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각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이나 나중에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 식이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세상일은 세상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니우치면 됩니다 그러니 인생 살 때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됩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적이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댄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메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본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난 대로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 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 하면 귀찮아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한다고 좀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내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거기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가지고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아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되어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심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구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불이 기운이 없어 그래서 아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에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 미사 딱 시작하면 문 딱 잠갔어요 미사 시작하면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요 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셨어요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면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신부로 있을 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 다 멈춘 거야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 하면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기 저게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신부 때 이렇게 보면 판공성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만 4천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해에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에서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막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받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내가 평창에 성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망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이 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스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밤 12시 해야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교구청에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아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하고 신부님이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야 너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아이고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갖고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저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돼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 번 마주치라고 신부는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 해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야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 넓적 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핸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 하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있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해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대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백억 주고 잠비아에 백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불혹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날이야 49가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받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다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그런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대아에 가서 간호대학 수돗된 걸 보고 내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안기 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천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째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두 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 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랬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천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게 여기가 집교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기증 이제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에 신학생이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거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천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신학교를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연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주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질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몸 안에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나 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의 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헨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뿌레스튬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2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에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대인 분들 막 누가 내역을 해 그럼 뭐라고 그래 이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역을 해? 내가 이놈을 뽐떼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천 원 7천 원이니까 한 7만 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핸대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서 폐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세하게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향 리플 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세 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세 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세 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골드 150원이야 스틱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호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갚게요 돈 못 갚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숙무기 쓰는데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 주더래 더 얹어 주길래 아니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다 갖고 나오고 숙해 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잇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을 내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을 내면 그리고 60이 되면 2순위라는 게 뭐냐면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천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는 거냐 하면 성모의 장이래요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분 중에 혼자 쭉 살은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부회장님이었대 성부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 좀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부회장님이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 저 사이 3월은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가지고 옷 벗고 나갔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예요 아름답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뭐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70은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대는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 9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렀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려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요? 목수들이 계산해줬어요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대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항아리가 거의 천 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천 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먹으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뭐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어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까지 살면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에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늘 그분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저는 요즘 대리님 때 우리 직원들 많이 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많이 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60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 하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카에서 성교사 하다가 죽어서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 신부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안토니오 신부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나라 여러 뭐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러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오다 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는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새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륙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 내가 갖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운 거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바오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바오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바오로가 30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우라 사우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성교 2차 성교 3차 성교 4차 성교 마지막 로마까지 그래갖고 64년 예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서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싶으면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크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자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즘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신 여러분들 영어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5%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원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지금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자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말하자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히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화를 꼭 참습니다 그것을 참다 참다 말을 하니까 말을 할 때는 신경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번 세 번 망설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두 번 물어보고 싶으면 두 번 물어보세요 두 번 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 의사 표현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는 대화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놓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한 학생이 고민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얄미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0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1도 안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 부모에게서 100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못해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줄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기뻐 날뛰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대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각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이나 나중에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세요 식이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세상일은 세상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니우치면 됩니다 그러니 인생 살 때 겁낼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됩니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구부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적이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댄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메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없인 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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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